앞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게 2016년, 17년 이때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과 세상이 보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변해왔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금덩어리 집에 있으면 그거 볼 때 기분 좋다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저는 이현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록미디어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또 블록체인 전문 기자 그리고 오늘은 기자로 돌아온 최동혁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도 스튜디오 맞춰지고 처음 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재밌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시던데 또 본거지에 오셨으니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많은 깊은 이야기 해주시길 바라며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IT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와 블록미디어에서 이제 기업 전략이나 마케팅 그리고 기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거는 제가 최근에 제가 왜 비트코인을 믿게 되었고 이 업계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다루는 내용을 다룬 책을 하나 내게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 저희 구독자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저희가 왜 이 시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할까요? 네. 작가님이 이 비트코인을 믿어서 왜 믿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왜 믿으세요? 어,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 변해온 역사를 그래도 조금 오래 본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게 2016년, 17년 이때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과 세상이 보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변해왔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처음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는 사실 어디 가서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했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야 너 그거 사기 아니야? 너 그거 튤립이잖아. 너 그거 도박 같은 거 왜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5년, 한 10년 좀 안 됐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이 비트코인을 보는 걸 변해오는 걸 봤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러한 인식 변화, 사람들이 보는 이 비트코인의 자산이 어떤 위치이냐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크고 내려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제가 변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더 필요해질 거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이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도입부에 보면 비트코인의 10년치 역사 연대기 같은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입부가 뜻하는 바, 이런 의도로 썼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저는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뭐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거 뭐 사기다, 튤립이다, 위험한 거다. 그리고 뭐 나쁜 놈들이나 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10년 전으로 또 가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 어 나 비트코인 잘 알아, 나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없었죠. 이 변화가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를 만들어 본 변화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세계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상품, 그리고 국가가 주목하는 자산이 됐죠.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비트코인이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상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투자처도 사실 진짜 많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은데, 유독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주 섹터가 있으면 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섹터를 만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유일무이했고요. 비트코인이 왜 이 세상에 등장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유동성 증강 그래프, 이제 뭐 채권이나 뭐 증권들, 그리고 이제 화폐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 건데요. 보시면은 1980년대에 이 미국 유동성, M2 유동성이 약 2조가 안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그 액수는 20조가 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화폐라는 것이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사이에 이게 열 배 넘게 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쉽게 짜장면 하나를 사려고 했을 때 우리가 1980년대에 1달러로 짜장면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 짜장면을 사려면 화폐가 열 배가 늘어났으니까 10달러로 사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해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러가 찍어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달러가 찍어내지는 상황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혹은 미국의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달러를 찍어내서 대한민국한테는 뭐 자동차도 사갈 테고 핸드폰도 사갈 테고 반도체 같은 것도 잔뜩 사가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찍어내는 돈으로 그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열 배가 늘어나는 동안 그 이득을 얻었던 거는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던 거는 미국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 발행량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발행량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달러와 비슷한 역할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자산인 거죠.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신용카드 이런 거 계좌 속에 있는 돈 이런 거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돈은 정해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돈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개껍데기 같은 거 돈으로 쓰셨겠죠. 그 이후로 금화, 은화 이런 거 쓰시다가 그걸 또 지나서 야 이거 불편하잖아. 종이로 하자. 종이 가져오면 내가 금 줄게. 은 줄게. 이런 식으로 법정화폐 시대가 열렸던 거고 이 법정화폐 금태환, 은태환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그냥 정보를 향한 신뢰로 돈을 찍어내고 그걸 쓰죠. 그 뒤로 나온 거 이제 종이조차 없어졌죠. 우리는 데이터화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단계 속에서 결국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떤 중앙화된 주관이 있었어요. 금도 금화 만든 애들이 있었고 은화 만든 애들이 있었고 금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었고 지금은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있죠.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그게 없이도 우리가 이 화폐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 분명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같은 하나의 국가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과 같은 하나의 기관이 그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목적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종목이 아니라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애초에 뭔가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거를 충분히 약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돈이 될 수 있다. 화폐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자산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사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중앙화된 기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라도 있다면 없죠. 생각을 하더라도. 유일하게 그걸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미래 가치가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어쨌든 좀 금이랑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뭐랄까요? 자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기도 하고요.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급량이 제한되어서 그 가치가 유지된다라는 메커니즘을 가진 친구들이 몇 없는데 금이 그 대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금의 약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명목화폐와 금의 가치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00년의 시작을 이 모든 법정화폐들과 금의 가격이 모두 똑같이 시작을 한다라고 볼게요. 100, 100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은 자신들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금도 아무래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지 않을까요? 네, 맞죠.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금이라는 존재에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대촉에 있었던 화폐라는 것은 공급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찍어내는 대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 근데 금에 대한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계속해서 있죠.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라도 법정화폐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교환비는 계속해서 금이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었죠. 지금 보시는 게 이 금과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단 하나를 제외하면 사실 비트코인이 모든 면에서 금보다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산의 역사 이게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만들었는 지 17년밖에 안 됐죠. 아직 인류가 이 사람들이 이게 안전자산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희소성 하나씩 같이 봐보시죠. 희소성 2100만 개. 금은 만들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채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활용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적은 금으로도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나눌 수 있느냐? 비트코인 나눌 수 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1사토시가 되면 약 1억 원까지도 1원까지도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금 여러분들 골드박 그거 하나 사서 반토막 내면 바로 이거 반토막이 아니라 아마 3분의 1 토막 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비트코인과 금은 그 나눌 수 있다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나은 자산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관이 용이한가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 금 사서 보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막 정부가 갑자기 막 들이닥쳐서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압수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내가 디지털 자산 개인 지갑에 넣어놓은 다음에 아 저거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고 너 잃어버렸어 너 감옥 같다 라고 한 다음에 감옥 들어와서 딱 나오면서 씩 웃으면서 16개 그 니모니 코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내 거다 라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요정. 보관이 용이한가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금보다 훨씬 나은 자산입니다. 저희가 굳이 실물을 둘 필요도 없고요. 화폐오금 결제 순으로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사실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나은 자산 화폐로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외국에 돈을 보내는다고 하세요. 내가 만약에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보낸다면 은행이 아 너 이거 안 돼 나 이거 안 보내줄까 라고 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내 돈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은 내 개인 지갑 비트코인 누가한테 보낼 때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죠. 훨씬 나은 존재고 이외의 차이라고 하면 금덩어리 집에 있으면 그거 볼 때 기분 좋다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10개 전자지갑에 넣어놓으면 그거만 봐도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시스템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명목화폐의 가치 차이를 봤을 때와 같이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명목화폐의 공급량은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교환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기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역할. 지금은 사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용되고 화폐로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라는 게 뭐 각 단계들이 있겠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게 가서 쓰거나 이럴 때 쓴다라는 것도 화폐일 수도 있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가치,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것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쓰는 것도 하나의 화폐가 될 수 있을 테고 우리는 실제 이걸 보고 있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쟁이 있었을 때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잖아요. 너네 이거 달러로 원유 같은 거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교환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화폐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1억 5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억 원짜리 뭘 달라고 그래요. 이거 안 바꾸실 건가요?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바로 바꾸겠죠? 네. 혹시 안 바꿀까 봐 막 계약 거치 쓰고 막 요금하고 그럴 수도 있죠. 이미 교환의 매개체로서 작동을 할 수 있고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부적인 일상 속에선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네요. 저희가 어쨌든 교환의 매개로는 쓸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화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사토시 다카모토라는 사람이 사람인지 기관인지 알 수 없는 뭔가 창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떤 특정 인물 기관이 만든 건데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보시다시피